Administration 일란아, 이모한테 갈까? 이모 유진 이모 강철이 얘기 됐어? 아니 강철이 얘기는 다고파 다고 됐어 서로 협의하고 다른 머리와 다른 머리 하도 난리지네 하도 난리지네 너가 이거 할거야? 아니야 여기선 하지마 귀여운데 왜 아 머머 아니야 강연이가 하고싶어? 네 해야지 왜? 왜? 바이브라이저 바이브라이저 정말 사랑해 넌이가? 일란아 기다려 기다려 일란이 앉아 앉아 발부터 닦아 일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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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지금 밀라니가 물만한 장난감 치우는거야? 네 저거 다급해 보였나요? 네 내가 말하는게 다급한 바다 그런건 없는데요? 네 힐링 ㅋㅋㅋㅋ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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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 치즈 5분 1분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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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2분 2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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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너 너 왜 이렇게 하니깐.. 짜증나.. 나는 자식을 세우고 내가 계속 던져 네가 좋아하는 거 먹어서 나아... 왜 던져.. 엄마의 테마는 헬스쿠 다니면서 이 헬스쿠는 다 먹었지.. 왜 그러니? 너는 헬스쿠 던지면 좋아하지? 먹어서 먹어서 먹었어.. 그리고 그 동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